프라이드 먼저 먹을게 어우 따끈따끈하다 어 자 따끈따끈한 프라이드 예 아 뜨겁다 어 야 1분 돌렸는데 이렇게 따끈따끈해 어 자 가봅시다 어 아 좋다 음 예 조심할게요 자 자 닭뼈를 바르느라 닭뼈가 좀 보일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허무하시지 마시고 야 이거 봐봐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닭이야 하하하하하 예 아 맛있겠네 물건님 어서오시고요 예 자 아 인사했어요 포츠님 저 인사했는데 아 다들 하이요 아 예 신청곡은 조금 이따 들어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아 예 박사님 네 박상민님 네 네 내일 봬요 저 소니팝 강탈시켜야겠는데 어 저 개새끼 강탈시켜야겠는데 예 아 영빵님 아 영빵님 아 아 지금 손을 닦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아 다음번에 또 오면 블랙 주죠 뭐 예 지금 줄까 아 근데 또 상태형님이 너무 자제하라고 했는데 또 두 명 들이기가 또 꼭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헤헤헤 역방 일단 드릴게요 예 자 일단 드리겠습니다 아우 상태형님도 역시네 팬이었어 고마워요 형님 헤헤헤헤헤 자 다시 먹방할게요 왜 먹방할 땐 좀 해주셔야 돼 왜냐면은 아 그렇죠 많으면 좋죠 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정도 말은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놔두시고 요거는 안되겠다 싶으시면 벙어리나 강태를 시켜주세요 예 자 아 모바일이라 예 네 고마워요 그쵸 예 아 그쵸 아는 사인 저도 처음에는 존댓말만 했어요 거의 그러다가 아 좀 방송 좀 하다보니까 자 반말을 조금 터득하게 된거죠 이게 반말을 하면은 왠지 그런거 자책이 조금 들고 아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니에요 형님 머리가 나쁘시다니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나는 더 안 좋은데 아 제 팬들이에요 세 분인데요 말씀하시구요 말씀하시구요 아 아 보고 계세요 덕배군 나가시면 아까 원빈사진 감사드리구요 그럼 저도 가고싶었잖아요 아 나가시지 마시구요 아 아 그쵸 그쵸 예 아 배고파서 배가 아프시다는건가요 아 다이어트 중이시라고 했죠 파이팅하시구요 파이팅하시구요 아 좋다 그쵸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지금 들어오셨어요 덕배 덕배군은 지금 들어왔어요 헤헤헤헤헤 네 아니 기억하죠 불곰님 저 아까 인사멘트 해드렸는데 못보셨다면 미안해요 아니 방송중에 이거 조금 뼈 뱉으니까 좀 그렇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좀 그렇네 미안해 여러분들 자 뼈를 삼킬 순 없으니까 저 불닭 먹고 왔어요 아 불닭이요 매우 시겠네요 다들 그렇게 먹어요 아 고마워요 저는 조금 혐오감 하실까봐 고마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고마워요 성드립에 대가 성드립보다는 야드립이지 야드립 아스니커 소리 아 형님 한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뭘 보여줘요 자 끼찌롱 하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부탁드리구요 자 내가 싫어하는 후라이드를 먹고 이제 맛있는 스모크 치킨만 남았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 카리스마요 아 카리스마요 진짜 아우 고마워요 카리스마는 없는데 자 들어오신 분들 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카리스마는 없으신 분들 아 카리스마는 없으신 분들 아 카리스마는 없으신 분들 아 추천을 까먹다니 계시네요 아 예 아 그럼 이디스 빡빡이 뭐라고 했어 덕배 응 뭐라고 하는 거야 김치룡이 감사드리고요 떡배 아까 뭐라고 했어 이디스 빡빡이 너무하는구만 아 빡빡 감사드리고요 학원님 언제 들어왔었대 안녕히 가시고 네 많이 낳았어요 제가 조금 많이 묻히고 먹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조금 이따 다 닦을거에요 아 포추형이 시켰다고 웃기시네 이럴시고 아 커트하신다고 상처형님이 안느끼해요 제가 어렸을때부터 어렸을때는 돈이 많아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때는 돈이 많아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아 어려움을 겪는거지 아 좋아 아 별풍이 좋아 에헴 에헴 아 별풍 아 한개 감사드립니다 노래는 방송 끝나고 해드릴게요 미안해요 먹는 도중에 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지금 기름도 묻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졸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왜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졸부님 아 좋아 아 별풍이 좋아 에헴 아 한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 열혈 되려고 하셨구나 아무튼 에헴 고마워요 에헤헤 그러나 오늘 하늘에서 별풍이 좀 떨어지네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네요 고마워요 예 아 그러네요 아 좋아 아 별풍이 좋아 에헴 에헴 아 감사드립니다 아 대박 터트리 아 고마워요 행님 대박이 났으면 좋겠네요 예 닭고기의 힘인가 에헤헤헤헤 연변의 개 아 좋아 아 별풍이 좋아 아우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고 해드릴게요 어 1234님 죄송해요 기름이 다 묻었어요 지금 먹방중이라서 죄송해요 야 어우 아 근데 1234님이 저번에도 쏘신다고 했었는데 진짜 쏘시네 고마워요 유나혜원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어 요년도 991에 채태화 그럼 누구야 어 어 그러네요 어우 치킨의 힘이네 야 돈 많이 벌어야겠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치킨 먹방 해야겠네 아 아스티커 서리 에헤 아스티커 세게 감사드려요 아 고마워요 20대 후반이구요 아 고마워요 잘생겨서 스티커 주셨대요 에헤헤헤 고마워요 아 아 그정도는 많이 쏜거예요 123님 고마워요 에헤헤헤 정환씨 계셔요 지금 계시는데요 아 진짜 148명이에요 어어 야 아 이 닭의 힘이네 으응 아 계속 어우 감사합니다 들어오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에헤헤 닭다리 지렁 에헤헤헤헤 자 맛있게 먹어볼게요 예 가족이요 아 그렇군요 예 어우 웬일이야 에헤헤헤 아 닭 먹방의 힘이네 이거 스머크 고마워 아우 고마워 에헤헤헤헤 아 천사님 고마워요 예 으응 아 목소리 줘요 감사드립니다 에헤헤헤 자 아우 치킨 고마워 에헤헤헤 에헤헤헤 야 치킨과 시청자의 힘이네요 에헤헤헤 아니 일식집을 이렇게 수염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닙니다 예 자 덕배야 여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양해 부탁하고요 자 지호의 벚꽃님 자 제 에헤헤 일단 맡겨보자 어 방송인 플러스 광고사업조기를 하고 있고요 아 아 정한씨 왜요 왜 벌써 가시게 아이 방송까지 보시면 좋은데 내일 봬요 예 내가 원래 빨리 먹는 사람인데 오늘은 좀 늦게 먹네 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에헤헤헤 뭘 안줘요 존잘 뭘 안줘요 어 어 예 시지예요 고양이 시지죠 에헤헤 잡을 수 없어요 예 에헤 야 이 큰거 닭다리 한개 또 남았네 야 형님 어 제가 느끼어 느리게 먹는 법을 터득했나봐요 에헤헤헤 예 자 형님의 덕분인거였네요 고마워요 에헤헤 자 그리고 또 느리게 먹 어 어 왜 내일 오세요 예 왜 내일 오세요 철구 형님 반갑습니다 맛있게 아우 고마워요 에헤헤 맛있겠쪄 에헤헤 자아 아 귤 드신다고 예 맛있게 먹어요 에헤 고마워요 짜비라고요 짜비 뭔 얘기에요 네 상주형님 하고 있어요 아우 감사드립니다 키퓨 천사님 어 철구 에이 안소가 앞에 무슨 문자가 있네 에헤헤 고마워요 아까 욕했던 사람 아닌가 근데 에헤헤 아 가짜 그쵸 에헤헤 아 저 위에 사람도 같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어 특수문자가 있는데 앞에 철구 형 투가 딱 철구 형 투만 있는게 진짜에요 아 얘 자 1,2,3 다시 다시 오셨군요 반갑구요 여자 아디네요 여자에요 아 고마워요 구사님 에헤헤헤헤 어리 어리 에헤헤헤 야 맛있네 스모크치킨 나 어렸을 때 스모크치킨 되게 좋아했거든 에헤 야 나이 먹어서도 에헤 다시 아 고맙습니다 아우 들어오신 분들 고마워요 에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아니 덕배 변태 아니에요 에헤 신동엽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에헤헤헤 에헤 깡패라니 아우 나같은 깡패가 어딨어 나같이 이렇게 음 나같은 깡패가 어딨어 음 아 왜자꼬 뼈 있는 쪽으로 먹지 내가 조폭이요? 에헤헤헤헤헤헤 어 어 호빵맨 이건 스모크치킨이에요 지금 남은 닭은 에헤 왜그래 문신 없어 어 내 문신 해보고 싶긴 한데 아플까봐 응 돈도 없고 에헤헤헤헤 아 복수님 어서오세요 어제 들어오셨던 분이네요 에헤헤헤 아갖고 이거요? 몰라요 이거는 내가 얻은거에요 원래는 더 엄청 많이 있던건데 거기서 내것만 빼온걸 해가지고 잘 모르겠나요 가격은 뭐 비싸게 주고 사진 않았다고 하던데 아니 비싸게 안 샀으니까 나이 주지 에헤헤헤 야 양 어 안경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가족들 좀 피해를 봐서요 아 레이저 안아파요 문신이 하하하하 아이 가짜겠지 뭐 신테일이 여길 왜와 신테일이 누군진 모르는데 베스트 비제이 인건 알아 내가 베스트 비제이 아닌가 아 군사님 고마워요 에헤헤헤 사차업자요 그런가 자 아이 뭐 이거 살같이 붙어있는데 살이 아니여 이거 왜이래 살인지 알고 뜯었는데 어우 유료전이 아까 위아래 틀어들였었는데 어우 조금 일찍 오시지 으음 야 유료전이 축전 부탁드려요 아이 당연히 해주셔야지 으응 아이 괜찮아요 으응 으응 예 태일님 반갑습니다 예 방송인 플러스 광고사업적 일을 하고 있어요 아예 맛있게 먹을게여 예 들어오신 분들 추천 안하신 분들은 추천 아버지 부탁드리구여 예 야 진짜 치킨의 힘이다 으응 지금 남아있는건 스모크 치킨이구요 아까 후라이드 치킨 하나 먹었구요 네 맛있어 예 야 맛있어요 예 으응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헷 닭 다리 하나둘치렁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닭을 아예 먹으면 안되나요? 무용하면? 만두도 아유 무슨 맛으로 아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스티커서를 야 돼지를 주네 근데 돼지를 주고 보고 있는 아우 초콜릿 초콜릿 아 다섯개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예 못먹게 하신다고 아 좋아 아 별풍이 좋아 에헴 에헴 아예 송은 방송 끝나고 해드릴게요 미안해요 아 먹다가 갑자기 뭐 밥상을 읊을 수는 없으니까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구름맛님 반갑습니다 추천부탁드리고요 어 네네 치킨 에헤헤헤헤헤헤 에 아 bj인데 나를 보러 온 거야 아하하하 아닌가 아 감사드립니다 예 거의 다 먹었네 이제 음 이제 휴지로 좀 닦고 음 이제 콜라 좀 먹어야지 응 자아 그 들어오신 분들 반갑구요 예 자 우리 토크도 해야지 토크하고 보이스톡 얼평 또 한번 가봐야지 응 야 매조하다 아이 먹방 끝나자마자 나가기야 응 아이 다시 들어오시네 에헤헤헤헤헤 아 답답하다 어 기름이 묻어가지고 아우 자아 하아 아 얼평 아 보 얼평이나 보이스톡 아라님이 하신다고 하시네요 예 어 거울이에요 예 어 조금 가려놔야겠구나 아 아 이게 내려서 그렇구나 캠을 어 예에에 자아 아 자아 아까 흘렸던 쓰레기도 같이 모아놓고 음 자아 이제 콜라 마셔야지 응 콜라 아 왜 가세요 자리 지켜 주쌤오 예응 왜 가시는 거야 음 음 음 우리 맛있게 방송 잘했잖아 왜 그래 어 음 자아 아 자 잠깐 콜라 한잔 맛있게요 여러분들 너무 느끼해서 흐헤헤헤헤헤헤 아 콜라 보고 갈게요 이럴시네 예 의리없네 이럴시고 예 음 야 콜라먹방 가야지 또 어 인디스님만 먹고시.. 어 뭐야 먹고 싶은 어? 인디스라니 인디스는 누구야 어 인디스는 뭐하는 애야 어 나도 콜라봐야지 이럴시네 아 콜라먹어야지 어 아 원샷은 좀 그렇네요 흐헤헤헤헤헤헤 미안해요 아이 건강이 안좋아서 양해부탁드려 원샷은 에이 몸이 안좋아 에이 상대장님 다 먹을꺼야 아 16명이군요 예 아 콜라가 꿀맛이네 어 뭐가 실망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리 지켜주시구요 예 캠좀 올리고 이제 좀 춤좀쳐야지 소화도 할겸 어응 오 뭐